영양제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안전하고 긴 세월 동안 먹어왔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제. 저는 비타민C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제 중에 한 가지만 꽂아라. 그러면 이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고 저는 바랍니다. 비타민C는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근본적으로 위산이 부족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다들 위산이 과하게 나오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본 경험과 제가 비타민C를 섭취하도록 한 결과로부터 나온 경험은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면 소화가 잘 되더라.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C가 산성의 물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비타민C는 pka가 4.2 정도 되는 약산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타민C 2g을 섭취를 하게 되면 1g 정도로부터는 산이 떨어져 나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한라산, 백두산, 지리산 이런 산은 아니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H가 떨어져 나오는 것인데요. 이 H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 H는 단독으로 혼자 이 원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어지는 과정에 수소로부터 전자가 빠져나오고요. 전자가 수소로부터 전자가 빠지고 나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양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성자, 양성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중성자, 양성자에 해당되는 그 양성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 양성자, 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로부터, 이 비타민C로부터, 비타민C로부터 수소가 빠져나오고 빠져나오는 수소가 다시 전자가 빠져나오고 남아있는 것은 양성자만 남아있다. 이놈이 굉장히 강력한 반응성을 띈다는 거죠. 반응을 잘한다. 굉장히 반응을 잘한다. 그래서 얘가 염소하고 같이 있으면 염산, 황산하고 같이 있으면 황산, 질소하고 같이 있으면 질산 이런 형태의 분자, 강한 산성을 띄게 되는 그런 분자인데요. 우리가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음식에 소금이 들어있잖아요.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원자와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위산을 보충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 세계의 어떤 제약회사도 위산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타민C하고 소금하고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진다. 위산이 있어야 음식이 녹고 음식이 녹아야 소화효소에 의해서 음식이 분해가 되어지고, 분해가 되어져야 흡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탄수화물, 즉 밥은 포도당으로 되어져야 흡수되어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져야 흡수가 되어집니다. 지방은 지방산, 글리세롤.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야 흡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흡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변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장 누수가 있고 장이 나쁜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흡수되어져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물질도 흡수가 되어져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혈중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중을 빠져나가가지고 체액 속에 돌아다니다가, 알레르기도 일으키고, 두드러기도 일으키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어져야 염증이 줄고, 염증이 줄어야 여러분 무릎도 덜 아픈 거다. 무릎을 고치고 싶으면 소화부터 잘 되게 해라 라는 게 맞다. 당뇨를 좋게 하고 싶으면 소화부터 잘 되게 해라. 저는 그렇게 크게 주장합니다. 많은 저의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비타민C와 소금을 먹고 몸이 점점 건강해져서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 50년 된 소화불량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자, 지금 소화가 안 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비타민C, 소금 잘 챙겨 드셔보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에 오셔서 또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시면 소화가 안 되시는 또 다른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한 줄 한 줄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곽병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민C를 먹으면 바로 오줌이 노랗게 되는데 왜 그러한지요? 이게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비타민C를 처음 먹는 분. 그러니까 비타민C를 여태까지 잘 먹지 않거나 거의 안 먹고 있다가 비타민C를 처음 먹게 되면 오줌이 좀 노랗게 나옵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이 빠지는 과정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한 3일, 4일 길어야 5일 정도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랗게 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진다라는 건데 간혹 비타민B를 먹고 오줌이 노랗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비타민B군들을 먹게 되면 오줌이 항상 노랗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저렇게 되신 것인지 비타민C에 비타민B군이 들어있는 비타민C를 먹고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비타민B군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먹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래도 저래도 오줌이 노랗게 비타민을 먹고 오줌이 노랗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노폐물이 빠지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요. 꾸준히 드셔보시고요. 특히 이 비타민B는 꾸준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이 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탄수화물의 양, 단백질의 양, 지방의 양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양이 있듯이 비타민C도 필요한 양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 양만큼 먹어주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제대로 도움이 되어진다. 라는 건데 비타민C 박스는 여러분들 이런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이게 들어있는 그 박스에 보면 하루에 하나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 세상에 하루에 한 개를 먹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표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 먹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 한 개를 먹으라라고 왜 적어놨을까? 저도 의문스럽기는 한데요. 그거를 많이 먹게끔 적어놨다가 많이 먹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많이 먹으라라고 결정을 내린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라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떡하죠? 그래서 그 많이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C의 개수가 6g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두 개 먹어라, 세 개 먹어라, 아니면 한 개 먹어라 또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속설이다, 위장벽 버린다 가진 이야기들을 다 지어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죠. 그런데요. 실제는 어떻게 먹느냐? 내 몸에 맞는 양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 맞는 양이라고 하는 양이 보통 6g 정도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한 개 먹다가 두 개 먹다가 세 개 먹다가 이렇게 너려보시면 내 몸에 맞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나 스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에는 한 개밖에 안 적혀 있는데 왜 너는 다섯 개, 여섯 개를 먹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박스에 한 개 먹으라고 적어놓고 그러면 효과를 보든지 말든지 그거죠, 사실. 그 정도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도 그렇게 적어놨을 수도 있는데요. 개수는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한 개도 먹어보고 두 개도 먹어보고. 그런데요. 박스에다가 여섯 개 먹으라고 적어놨는데 여섯 개를 먹고 속이 서려서 떼굴떼굴 굴렀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하죠? 제조사 허가해주는 관청. 여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 적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 적정량 100mg 정도 수준입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양 100mg. 그런데 박스에는 1000mg 먹으라고 적어놨죠. 그건 또 뭡니까 도대체. WHO에서 100mg, 한국에서 100mg 먹어라. 이렇게 정도 되어져 있죠. 미국도 100mg 정도입니다. 80에서 100mg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1000mg 먹으라고 박스에 적혀있을까요?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우리가 스스로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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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